자 이번에 하는 게임은 킵 아웃이라는 게임이고 이게 뭐 인사이드랑 그런 류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? 아 바로 하는 거구나 가자 진짜 조그맣다 어우 놀래라 와 이거 장난감이 사람들마을 지나는가봐 오 깜짝 놀랐네 강아지가 탈출하고 이러지는 않겠지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오 들어가고 오 사람들마을이네 마을이네 아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오케이 아 이걸로 아닌데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로 올라가는 빨간색 버튼 같은게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한번도 올라갈 수 있지 오케이 아 땡길 수 있구나 뭘 땡기는거지 쭉 한번 땡겨보자 아 이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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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뚫고 가야돼 쭉쭉쭉 땡겨 땡겨 쭉쭉쭉 땡기고 옆에 가서 밀어 안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지나가는거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18 다시 이따 먹었겠지 어 뭐야 lek 어 왜 저려나 무섭게 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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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오오오오오우 자고 있어 조심 어딨냐 사람? 어디서 자고 있냐? 어? 뭐야? 야바위야? 한 번에 넘을 수 있... 못넘네 저걸 지나가려면 그냥 못 지나가는거 같고 뭘 해야되 몇프로 오케이 작동을 했지 그러면 선이 끊어진게 뭔가 오케이 뭐야 뭐야 그대로 지나간다고? 간단한 거였네 가자 더 먼 거 없을라나? 뭐야? 지능을 가진 장난감 군주가 돼요 얘가 군주였네 패스 아 여기까지야 오 나오면 재밌겠는데 얘가 군주였는데 뭔가 쫓겨난 느낌 그런 느낌이야 오 괜찮은데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 하겠습니다 정지 버전 나오면 재밌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